수현의 술을 잘하는 중 맛이 별로 없었어요 아니 정말 없어 20 20 20 술 잘해요? 술 잘해요? 저? 술 잘해요? 술 잘해 아직 잘 모르겠어요 아직 성인 된 지 아직 알아서 연습했어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얼마나 하세요? 너 먹으려나? 10 점 더 제일 좋아하는 술을... 우리 위에 찍고 있어 제일 좋아하는 술을 뭐예요? 제일 좋아하는 술은 뭐예요? 아직 많이 안 먹어 봐 설마 그래도 별로야 오케이 이것도 안 되겠지? 이것도 안 되겠지? 우리 옛날 영상 너무 많아 근데 보여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아 진짜 제가 저희도 옛날 형들처럼 형들이 했던 건데 되게 되게 저희가 막 이렇게 댓글 좀 읽어주세요 댓글 좀 읽어주세요 제노 씨 내가 찾는 거만 읽어줘 뭐예요? 제노 핸드폰으로 제노야 뭐야 이거 어디 갔지? 진짜 내가 이거 제노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눈이 뜨거워 지금 재민이한테 전화해도 팬 팬 여러분들 뭐라 할게 어? 어? 찾았다 어? 찾았다 아 야 엉덩이 빵빵빵 남자들은 탐탐탐 내 입술 냠냠냠 어딜 가도 탕탕탕 등장은 짠 짠 짠 디디자 디디자 팡팡팡 디스코 팡팡팡 Hello bitches